잠잘 때 듣는 인생 책 위대한 유산 차얼스 디킨스 이순주 옹김 출판사 북스켄 가난한 시골 소년이 신사계급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위대한 유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텔라로 인해 나는 마음이 산란해진 채로 미스 헤비샴의 저택을 떠났다. 생일 축하객 때문에, 카드놀이 때문에, 그리고 싸움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집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검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스레한 빛이 늪지대 모래톱을 비추었고 조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빛이 길 건너편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안색이 창백한 꼬마 신사 때문에도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싸움에 대해 생각하고 새하얀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씩은거리며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내게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나는 꼬마 신사의 피가 내 머리에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법이 나를 응징할 것만 같았다. 내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시골뜨기 소년이 도시에서 온 면하게 힘쓰는 꼬마 신사에게 주먹질을 하고도 중벌을 받지 않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닐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 꼭 붙어있었고 읍내 교도소 교관들이 갑자기 나를 덮칠까봐 심부름을 가기 전에는 부엉 문간에서 불안에 떨며 조심스럽게 바깥 동정을 살폈다. 창백한 꼬마 신사의 코피가 내 바지에 묻어있어 나는 어둠을 틈타 나의 죄의 증거를 씻어내려 했었다. 나는 주먹으로 창백한 꼬마 신사의 이빨을 찾고 재판관 앞에 끌려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수백가지도 넘는 각본을 짰다. 폭력행위 현장으로 다시 가야 할 날이 되자 내 두려움은 극도에 이르렀다. 런던에서 특별히 파견된 정의의 심판관들이 문 뒤에 잠복해 있지는 않을까 미스 헤비샴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유령같은 옷을 입고 나와 권총으로 나를 쏘아 죽이지는 않을까 사주받은 사람들이 양조장에서 날 덮쳐 내가 더 이상 주먹질을 못하도록 날 두들겨 패는 건 아닐까 창백한 꼬마 신사의 기질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이런 보복행위에 관여할 것 같지는 않았다. 보복행위를 한다면 그의 망가진 얼굴을 보고 가족으로서 분노와 동정을 느낀 분별력 없는 그의 친척들이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는 미스 헤비샴의 집에 가야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지난번의 싸움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창백한 꼬마 신사를 다시 볼 수도 없었다. 나는 그때의 정원으로 들어가 거기에 딸린 집의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안에는 덧문이 쳐져 있고 인기척이 없었다. 싸움을 했던 정원 구석에 가서야 겨우 꼬마 신사가 존재하기는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거기에 그의 핏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른 정원의 흙으로 핏자국을 덮어버렸다. 미스 헤비샴의 방과 긴 테이블이 놓여있던 건너편 방 사이에 넓은 층계참에 정원용 의자가 놓여있었다. 그것은 뒤에서 밀게 되어 있는 가벼운 휠체어로 지난번 갔을 때부터 거기에 놓여있었으며 나는 그날부터 그 의자에 미스 헤비샴을 앉히고 의자를 밀어 그녀의 방을 돌고 층계참을 가로질러 건너편 방을 돌았다. 우리는 몇 번이고 두 방을 왕복했고 어떤 때는 세 시간 연속 그렇게 하기도 했다. 나는 무신경하게도 이런 식으로 왕복한 일이 수없이 많았다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의뢰 그렇게 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 목적을 위해 이틀에 한 번 오후에 그 집에 가야 했으며 모두 합쳐 10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익숙해지자 미스 헤비샴은 나에게 전보다 많은 말을 했고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조의 도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후 혹시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도와줄 생각은 없고 오히려 내가 무식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은 듯했다. 그녀는 내게 그날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봉사한 데 대해 보수를 줄 거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에스텔라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고 항상 나를 들여보내고 내보냈지만 키스하고 싶으면 키스해도 좋다는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친숙하게 때로는 나를 미워한다고 열을 올리며 말했다. 미스 미스 헤비샴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가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에스텔라가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지 않니 빕?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미스 헤비샴은 탐욕스럽게 그 말을 즐기는 것 같았다. 또한 에스텔라와 내가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에스텔라의 기분이 어떻든 그걸 즐기면서 우리를 구경하곤 했다. 그리고 때로는 에스텔라의 기분이 너무 변덕스럽거나 너무 무슨대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면 탐욕스럽게 에스텔라를 끌어안으면서 그녀의 귀에 대고 말했다. 나의 자랑이자 희망 저들의 심장을 부숴버려 저들의 심장을 부숴버리고 절대 연민을 보이지 마라.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성격이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누렇게 뜬 몽농한 방에서 햇빛으로 나오면 눈이 부시고 머리가 멍했다면 이상한 일이었을까? 이전에 내가 미스 해비샤메 꾸며낸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 조가 나를 그토록 비난하지만 않았다면 창백한 꼬마 신사에 간에 그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조가 검정 벨벳 마차에 타기에 적합한 손님과 그 꼬마 신사를 구분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에 관해 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확이 꺼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꺼려졌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비디뿐 뿐이었다. 나는 착한 비디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고 또 비디는 내가 말하는 거라면 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우리 집 부엌에서는 회의가 계속됐고 나는 그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펀블 치크씨는 누나와 나의 장례를 의논한답시고 종종 밤에 우리 집에 찾아왔다. 편협하고 둔감한 성격에 이 비열한 인간은 나의 장례를 의논할 때마다 나를 자기 앞에 세워놓았으며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의자에서 일으켜 목덜미를 잡아서 불 앞에 세워놓고는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예를 좀 봐라. 내가 손수 기른 애가 아니냐. 야 꼬마야 고개 들어 너를 손수 키워주신 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어선 안 된다. 이런 애를 키운 네가 정말 존경스럽구나. 그러고는 내 머리카락을 결 반대쪽으로 마구 헝클어놨으며 내 소매를 잡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펌플츠크 씨와 누나는 죽이 맞아 미스 헤비샴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추측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펌플츠크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마구 때려주고 싶었다. 이런 회의를 할 때 누나는 나에 간에 언급할 때마다 사실상 내 생잇발을 비틀어 놓는 것처럼 날 아프게 하는 말을 했고 자칭 내 후원자인 펌플츠크 씨는 자신이 하나도 듣볼 거 없는 일에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운명의 건축가처럼 잔뜩 경멸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존은 이런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젠 아닌 조의 도재가 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 조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불쏘시개로 난로 아래칸에 재를 긁어모으며 생각에 잠겨 있으면 누나는 이 무고한 행동을 자기 말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해석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손에서 불쏘시개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그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이런 회의는 매번 심한 짜증과 함께 끝났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지면 누나는 하품을 참으며 우연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는 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넌 왜 그러고 서있니? 그만 가. 이제 그만 가서 자라고. 하루 누나가 그럴 때면 마치 내가 나를 평생 자기 동생으로 키워달라고 간청한 것 같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지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지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스 헤비샹과 함께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기댄 몸을 바로 세우며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너 키가 많이 컸구나 빕 나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음으로써 그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암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몇 걸음 더 걸어가다가 다시 멈춰서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또 몇 걸음 더 걸어가다가 언짢고 우울한 얼굴로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다음 날 늘 하던 대로 걷기를 끝내고 그녀를 휠체어에서 화장대에 내려놨을 때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조바심 치면서 말했다. 너하고 같이 산다는 배장장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조 가절이라고 합니다. 부인 내가 도제로 일하고 싶다던 사람이 그 사람이냐? 네 그렇습니다. 부인 그래 당장 도제로 일하는 게 좋겠다. 가절이가 계약서를 만들어 너와 함께 올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일이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영광으로 생각할 거라고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을 오라고 해라. 언제 오라고 할까요 부인? 또 또 나는 시간 같은 건 모른다. 곧 오라고 전해 너하고 단 둘이 밤에 집에 가서 조에게 그녀의 말을 전했을 때 누나는 심하게 펄쩍 뛰었다. 누나는 어떻게 감히 자기를 그렇게 이용하기만 하느냐 자기에게 어떤 삶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퍼부어댔다. 질문 공세가 끝나자 그녀는 조에게 촛대를 던지고 크게 흐늦게 울면서 쓰레밭기를 가지러 갔고 엉성한 천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무서운 기세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항상 나쁜 징조였다. 마른 걸레질을 다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번에는 양동이와 수세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집 밖으로 내몰고는 대청소를 했다. 그래서 조와 나는 벌벌 떨면서 뒷마당에 서있다가 밤 10시쯤 되어서야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렸다는 듯 조에게 왜 자기와 결혼했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가엾은 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구레나룻을 만지면서 맥없이 나를 쳐다보고만 서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있었다. 다음다음날 조가 나와 나와 함께 미스 헤비샴을 만나러 가기 위해 정장으로 갈아입는 걸 보는 건 고역이었다. 그는 그런 경우에는 꼭 그런 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에겐 작업복이 더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가 그처럼 불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건 전적으로 나 때문이었고 셔츠 기세 목덜미 부위를 너무 빳빳하게 세워 정수리 머리가 깃털 타래처럼 곤두서게 된 것도 다 나 때문이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누나는 우리와 함께 읍내로 나가 자기는 펀블츠크 아저씨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가 그 잘난 부인과 볼일을 다 보면 그 집으로 오라고 선언했고 조는 이것을 최악의 일이 일어날 전조로 보는 듯 했다. 그날은 대장가 문을 닫았고 조는 문의 초크로 외출중이라고 쓰고 그 옆에 자기가 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그려놓았다. 우리는 읍내로 걸어갔다. 누나는 창이 넓은 비버 모피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들고 남학신을 신고 빈약한 쇼를 걸치고 맑게 갯날인데도 우산을 들고 앞장섰다. 누나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게 참회하기 위한 건지 과시하기 위한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여왕이 화려한 행렬을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듯 누나는 자신에게도 이런 귀한 물건들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들고 나온 것 같았다. 펀블 치크시 집에 도착하자 누나는 우리를 두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오가 다 되었으므로 조와 나는 곧장 미스 헤비샴의 집으로 향했다. 보통 때처럼 에스텔라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조는 모자를 벗어 모자의 무게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안 될 긴급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두 손으로 모자 챙을 만지작거려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서있었다. 에스텔라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너무 잘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했다. 나는 바로 그녀 뒤를 따라갔고 조는 내 뒤를 따라왔다. 조가 잘 따라오나 보려고 뒤돌아보니 그는 계속 모자 챙을 만지작거리며 발끝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에스텔라가 둘 다 안으로 들어오라 말했고 나는 조의 소맷자락을 붙잡고 그를 미스 헤비샴이 있는 것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화장대에 앉아있다가 곧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이 이 아이의 매형인가요? 나는 조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그렇게 쩔쩔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벌레를 잡아먹으려는 새처럼 입을 딱 벌리고 깃털 타래처럼 머리카락을 곤두세운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당신이 이 아이의 매형이냐고 물었소. 미스 헤비샴이 다시 한번 물었다. 사태가 몹시 심각해졌다. 조는 미스 헤비샴이 묻는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나를 통해 대답했다. 빕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내가 내 누나와 결혼한 건 내가 이른바 독신남으로 살고 있을 때였어. 조는 강제적인 자기주장과 순수한 자신감과 정중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을 전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의 도제로 삼을 작정으로 이 애를 키웠나요 가저리씨? 빕 너도 알다시피 너와 난 항상 친구였어. 그래서 우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빕 만일 내가 이 일을 반대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조가 말했다. 가저리씨 이 아이가 반대한 적이 있었나요? 이 애가 그 일을 좋아하나요? 빕 넌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 일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잖아. 조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과 자신감과 정중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투로 힘줘 대답했다. 나는 조가 말을 계속하기 전에 갑자기 논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알았다. 빕 그리고 넌 이 일을 반대하지 않았어. 이 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나는 조에게 미스 헤비샘에게 직접 말하라고 몇 번이나 눈치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하라고 인상을 쓰고 몸짓을 할수록 그는 더욱 자신있게 더욱 정중하게 나에게 말하기를 고집했다. 이 아이를 도재로 채용하겠다는 계약서는 준비해 왔소. 그러니까 핍 내가 그걸 여기에 넣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계약서는 준비해 왔다는 걸 넌 알겠지? 그는 그 말과 함께 계약서를 꺼내 미스 헤비샘이 아니라 나에게 내밀었다. 에스텔라가 눈가에 장난스러운 웃음길을 띄고 미스 헤비샘의 의자 뒤에 서 있는 걸 보았을 때 나의 오랜 착한 친구를 부끄러워 했던 것 같다. 아니 부끄러워 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부끄러워 했다. 나는 조에게서 계약서를 받아 미스 헤비샘에게 건네주었다. 설마 이 아이에게 수업료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요. 조가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므로 나는 조를 재촉했다. 조 대답을 해야지. 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와 나 사이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수업료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는 걸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난 수업료 같은 건 바라지 않아. 그런 걸 꼭 말할 필요가 있니? 조는 기분이 상한 어트로 대답했다. 미스 헤비샘은 조를 만나보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다는 듯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옆에 있던 화장대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냈다. 핍이 여기에서 수업료를 벌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다 핍 이 안에 25기니가 들어 있어. 이걸 너의 스승님께 드리렴. 존은 그녀의 이상한 모습과 이상한 방에 놀라 완전히 어리 빠졌는지 돈 주머니를 전해받고도 계속 내게 말을 했다. 핍 정말 관대하구나. 절대로 이런 걸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준다면 고맙게 받을게. 내 오랜 친구. 나는 그 익숙한 표현이 미스 헤비샘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져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다가 나중에는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 그럼 나의 오랜 친구 우리 의무를 다하자꾸나. 너와 나 우리 서로에 대해 의무를 다하자. 너의 관대한 선물은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건 결코 이 부분에서 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할 말이 생각났는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런 건 결코 내가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존은 이 말이 꽤 적절하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했다. 잘 잘 가거라 빕 미스 헤비샴이 말했다. 에스텔라 이들을 안내해 드려라. 다시 또 찾아뵐까요 부인? 내가 물었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가저리 씨가 너의 스승이야. 가저리 씨 한 마디만 하겠소. 이 아이는 내 집에서 착하게 행동했고 그건 거기에 대한 보상이오. 물론 성실한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 이상 다른 대가는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방 밖으로 나가려는 조를 다시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조가 어떻게 그 방을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그 방에서 나와 아래층이 아니라 위층으로 계속 걸어갔으며 내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는 것 같아 내가 그를 따라가 그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곧 대문 밖으로 나왔고 대문은 잠겼고 에스텔라는 사라졌다. 쏟아지는 햇빛 속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조는 담을 등지고 서서 말했다. 놀라워 그러고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했다. 놀라워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겪은 일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조의 지능이 깨어났는지 그는 펌불찌그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교묘하고도 심오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펌불찌그시의 집 응접실에서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누나는 펌불찌그시와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누나는 우리 둘 다를 향해 말했다. 조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누나에게 말했다. 미스 헤비샴이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 핍 그분이 그때 칭찬이라고 하셨니 존경이라고 하셨니 칭찬이요 내가 대답했다. 나도 그 말이었다고 생각했어. 조가 내 말에 동의했다. 미스 헤비샴이 조 가저리 부인에게 칭찬을 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어. 칭찬만 하면 뭘 해요? 누나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존은 또다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그리고 또 미스 헤비샴은 유감이라고 말했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게 뭐였지 핍?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고요. 내가 거들었다. 맞아. 부인들과 어울려 얘기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어서 유감이라고 말했어. 됐어요. 누나는 한결 누그러진 얼굴로 펌블츠 그씨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인사말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군요. 그건 그렇고 여기 있는 이 꿀사나운 녀석에게 뭘 주었죠? 퀴백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조의 말을 듣고 누나가 버럭 화를 내려는 순간 조가 말을 이었다. 그녀가 준 게 있다면 피베 친구에게 줬지. 그녀가 말하는 피베 친구는 그의 누나인 가저리 부인이야. 그녀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누나는 펌블 치크씨를 쳐다보았고 그는 목재 안락의자의 팔걸이를 어루만지며 자기는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누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얼마예요? 누나는 웃으면서 물었다. 정말로 웃으면서. 10파운드라고 하면 어떨까? 조가 물었다. 뭐 꽤 많다고 봐야죠.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액수죠. 누나가 대답했다. 그보다 더 많아. 조가 말했다. 그렇지. 그보다 더 많아야지. 펀블츠크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팔걸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25파운드야. 조는 돈주머니를 누나에게 건네면서 기뻐하며 말했다. 그 순간 펀블츠크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누나와 악수를 했다. 그간의 내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유용하게 잘 쓰길 바란다. 그 악당이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혐오스러울 텐데 그는 자칭 후원자의 권리로 나를 구속시켰다. 자 조 그리고 조 부인은 잘 들어라. 펀블츠크씨는 내 팔꿈치를 잡고 조와 누나를 향해 말했다. 나는 항상 시작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이 아이를 지금 당장 묶어둬야 된다. 나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지금 당장 공인계약서를 받아둬야 해. 펀블츠크 아저씨 우리가 아저씨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누나가 돈주머니를 움켜주며 말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묶어둬야 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이 아이와 공인계약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 그 사악한 공물상이 말했다. 바로 근처 읍사무소에는 법원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는 당장 치안판사의 입회 아래 나를 조의 도재로 묶어두기 위해서 읍사무소로 갔다. 펀블츠크 씨는 내가 소매치기를 하거나 건초더미에 방화를 하다가 붙잡힌 현행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앞으로 몰아세웠고 법정에 도착해서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나를 치안판사 앞에 떠밀었다. 사람들이 저 아이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여기에 끌려왔을까 라든지 아직 어린아이지만 생긴 걸 보니 못된 짓을 하게 생겼지 않아요? 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나는 정말 현행범으로 붙잡혀온 기분이었다. 온우하게 생긴 어떤 사람은 발에 족쇄를 찬 사악한 젊은이가 새겨져 있고 감옥에서 읽어볼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목판하로 장식된 소책자를 나에게 주기도 했다. 읍사무소는 교회 걸상보다 더 높은 걸상들이 놓여있어 이상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고 기억한다. 사람들은 걸상에 걸터앉아 구경하고 근엄한 재판관들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앉거나 꾸벅꾸벅 졸거나 글을 쓰거나 식문을 읽고 있었다. 비예술적인 내 눈에는 아몬드 사탕과 검은 반창고로 구성된 것 같은 번쩍이는 검은 그림들로 벽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 법정의 한쪽 구석에서 나의 계약서는 법에 따라 서명되고 입증되었으며 나는 공식적으로 묶인 몸이 되었다. 펀블츠크 씨는 이런 사소한 준비 절차가 끝나면 나를 기우수대로 데려갈 것처럼 계속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내가 공개적으로 재판받는 장면을 구경하려고 잔뜩 벼르고 있던 아이들이 실망한 채로 하나둘 흩어졌다. 우리는 다시 펀블츠크 시내로 갔다. 누나는 25파운드가 생긴 것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행재로 생긴 돈으로 블루보호에서 외식을 하자며 펀블츠크 씨에게 마차로 가서 허블 시부부와 웹술 씨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나는 몹시 우울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나를 오락을 모르는 이상 체질이라고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이따금 화재가 떨어지면 공연이 내게 왜 재미있게 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럴 때면 나도 재미있게 잘 놀고 있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쨌든 그들은 성인이었고 그들 나름의 방식이 있었고 그걸 잘 이용했다. 야비한 펀블치크 씨는 이 모든 횡재의 일등 공신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다. 그는 나를 묶어놓은 것에 간에 이야기할 때나 내가 노름을 한다거나 독주를 마신다거나 지각하거나 나쁜 친구를 사귄다거나 나의 도제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언제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서 조아 누나에게 사악하게 축하인사를 건넬 때에는 나를 자기 옆의 의자에 올라가게 했다. 그날의 축하연에 관해 맨 먼저 기억나는 일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자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보면 나를 깨워 재미있게 놀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두 기분이 좋아 오 레이디 페어를 합창했으며 베이스 음을 맡은 웹술씨는 엄청나게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이 그 노래의 주인공임을 확실히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또 한 가지는 나의 작은 침대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으며 조가 하는 대장간 일을 결코 좋아하지 못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일이 좋았지만 이젠 아니었다.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는 건 몹시 비참한 일이다. 그것은 배음망덕한 짓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비참한 일이라는 걸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누나의 성격 때문에 나에게 집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는 집을 신성시 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게 옳다고 믿었다. 나는 최고의 응접실 가장 우아한 살롱이라고 생각했고 집으로 들어가는 정면 현관문을 엄숙한 사원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라고 여겼다. 부엌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숙한 공간이라 여겼고 대장가는 남성다움과 독립으로 향하는 찬란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거칠고 천하게만 보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런 배움망떡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내 잘못이고 어느 정도까지 미스 헤비샴의 잘못이고 어느 정도까지 누나의 잘못이었는가는 지금 나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싫든 좋든 용서가 되든 말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의 대장간에서 조의 도재로 일을 하면 무척 행복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자 나는 석탄 먼지 때문에 내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하루가 지겹게 느껴졌다. 훗날 내 인생에는 모든 관심사와 로맨스에 두꺼운 장막이 쳐져 지루한 인내심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내가 차단됐다고 느낀 때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조의 도재가 됨으로써 내 앞에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지려 했던 그때만큼 두껍고 무거운 장막이 쳐진 적은 없었다. 나는 도재 도재 시절 후반에 일요일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교회 묘지를 서성대며 내 자신의 전망을 바람부는 늪지대 전망과 비교해보곤 했다. 둘 다 단조롭고 침울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둘 위에 알 수 없는 길과 어두운 안개 그리고 그 너머에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닮은 점이 많았다. 나는 도재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계속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도재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거기에 대해 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 시절에 나를 회상할 때 내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었다.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모두 조의 공로였기 때문이다. 내가 달하나 군인이 되거나 선원이 되지 않았던 건 내가 충실해서가 아니라 조가 충실했기 때문이다. 내가 성질에 맞지 않는 일을 그래도 웬만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근면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에게 근면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는 잘 알고 있다. 나의 도제 생활과 관련된 모든 좋은 일은 끊임없이 동경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내가 아니라 겸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조 덕분에 가능했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다만 내가 두려워했던 건 어떤 불행한 순간에 내가 가장 더럽고 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에스텔라가 대장간의 목재 창문으로 그런 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였다. 나는 에스텔라가 조만간 대장간에 찾아와 내가 시커먼 얼굴과 손으로 대장간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좋아라 하며 나를 경멸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가끔 해가 진 다음에 풀무지를 하면서 조와 함께 올드 클램을 노래하면서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순간을 생각할 때면 아름다운 머릿결을 바람에 휘날리며 경멸을 잔뜩 담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에스텔라의 얼굴이 불 속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으며 그럴 때면 나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목재 창문을 쳐다보면서 그녀가 막 얼굴을 숨기는 걸 보았다고 상상하고 드디어 그녀가 구경하러 왔다고 믿으려 했다.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가면 집과 음식이 그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배음망덕한 나의 마음에는 집이 그 전보다 더 부끄럽게 여겨졌다. 나는 웹술시의 종조모가 운영하는 야간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할머니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가격표에서 언젠가 반팬이를 주고 산 코믹한 노래의 악보에 이르기까지 비디가 알고 있는 걸 모두 그녀에게서 배우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식에 목말라 있던 나는 웹술시에게 지식을 전수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박당하고 설득당하고 울리고 괴롭힘당하고 멱살잡이 당하고 찔리고 맞아 쓰러지는 극속의 가상인물로만 나를 원했기에 나는 결국 그런 식의 가르침을 거절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든 조에게 가르쳐주려 했다. 이 말은 너무 착하게 들리기 때문에 양심상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조를 덜 무식하고 덜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에 어울리게 하고 에스텔라에게 덜 비난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늪지대에 있는 옛 포병대자리가 우리의 공부방이었고 깨진 석판과 짧은 석판연필이 우리의 교구였고 거기에 조는 항상 파이프 담배를 보탰다. 나는 조가 일요일에 배운 걸 다음주 일요일까지 기억하는지 내 개인지도를 통해 그가 어떤 지식을 습득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한히 진보하고 있다고 여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어느 곳보다 그곳에서 훨씬 더 영리해 보이는 모습으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곤 했다. 그곳은 쾌족하고 조용한 곳으로 저 멀리 강뚱 너머로 강을 지나가는 돛들이 보였고 썰물 때면 가끔 그 돛들이 아직 강바닥을 항해하고 있는 난파선에 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얀 돛을 펄럭이며 지나가는 돛담배를 바라볼 때마다 왠지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가 생각났고 저 멀리 구름이나 돛 푸른 언덕이나 수면 위로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 이상한 저택과 이상한 생활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일요일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조가 정말 형편없는 멍청이임을 과시했으므로 그날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기로 하고 나는 강뚱에 앉아 턱을 괴고 하늘과 강의 모든 전경에서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의 흔적을 찾아보다가 마침내 내 머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는 그들에 관한 생각을 조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조 미스 헤비샴을 한번 찾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굴세다. 조는 생각에 여지가 있다는 듯 천천히 말했다. 왜 가려 그러는데? 찾아가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빕 아무 때나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미스 헤비샴을 찾아가는 건 좀 달라. 내가 뭘 바라고 왔다고 그분에게 뭘 기대하고 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야 그렇지 그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것처럼 조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했고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효과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파이프를 길게 빨았다. 그러니까 말이다. 핍 미스 헤비샴은 너한테 충분히 보상했어. 너에게 보상하던 날 그분은 방을 나가는 나를 다시 불러 보상은 그게 전부라고 말했어. 전부라고 말이야. 알아요. 나도 들었어요. 핍 그분의 말은 그걸로 끝내자는 거야. 너도 끝내고.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조 그래 말해봐 핍 내가 도제 생활을 하고 계약에 묶인 지 1년이나 지났는데 미스 헤비샴에게 고맙다는 인사나 안부인사도 한 번 못 드리고 또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보여주지도 못했잖아요. 그건 그래. 핍 네가 그분에게 꼭 맞는 편자를 만들어 드린다면 그런데 발급이 없으면 꼭 맞는 편자도 좋은 선물이 못 되겠구나. 조 내가 말하는 기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자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존은 일단 선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 이상 거기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길게 사슬을 늘어놓았다. 그게 아니면 핍 정면 현가문을 잠그는 사슬을 새로 만들어 드리거나 평소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상어머리가 달린 나사를 만들어 드리거나 그게 아니면 머핀을 드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란 포크를 만들어 드리거나 뭐 그게 아니면 또 청어 같은 걸 구울 때 사용하는 석세를 만들어 드리거나 조 내가 말하는 건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나는 참다 못해 조의 말을 막았다. 난 미스 헤비샴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지 빕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듯이 금방 나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옳다는 거야 빕 좋아요 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좀 한가한 편이니까 내일 반나절만 시간을 주면 읍내에 가서 미스 에스테 헤비샴을 찾아뵙고 싶다는 거예요. 빕 그분의 이름은 에스테 헤비샴이 아니야. 개명을 했다면 몰라도 알아요 조 그냥 말이 잘못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조 잠시 후 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거나 은혜를 입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 말고 다른 목적으로 찾아간 것처럼 오해받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는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무렵 조의 대장간에는 도제 수습을 마친 올릭이라는 기능공이 일하고 있었다. 그는 억지가 심한 성격에다 어깨가 넓고 사지가 유연하고 살결이 가무잡잡하고 힘이 셌으며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고 항상 충 늘어져 있었다. 그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여기 일하러 왔다는 식으로 게으름을 피웠다. 그는 늪지대에 있는 숨은지기 집에서 하숙했으며 평일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에 점심 보따리를 덜렁덜렁 메고 하숙집에서 구부정하게 걸어오곤 했다. 일요일에는 거의 온종일 숨은 위에 누워 있거나 건초 덤이나 헛간에 기대 서있었다. 그는 언제나 두 눈을 내리깔고 땅을 쳐다보면서 구부정하게 걸어다녔다. 누군가가 말을 걸거나 해서 두 눈을 올려떠야 할 때면 반은 불쾌한 표정으로 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이 음흉한 기능공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아주 어릴 때 그는 어두컴컴한 대장간 구석에 마귀가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 마귀를 잘 알고 있다며 나에게 겁을 주곤 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 살아있는 소년을 용광로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내가 제물이 되면 어떨지 상상해보라는 말도 했다. 내가 조의 도제가 되었을 때 내가 조의 자리를 물려받을 거라는 평소 그의 의욕은 확신으로 변했으며 그는 그 때문에 더욱 나를 싫어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나쁜 말을 했다거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건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항상 내 쪽으로 불꽃을 튀기고 내가 올드클램을 노래할 때면 일부러 엇박자로 노래 부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올리기 대장간에 있을 때 나는 조에게 반나절 휴가에 대해 다시 말을 꺼냈다.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조와 함께 뜨거운 철을 다루고 있었고 나는 풀무지를 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망치를 짚고 서서 말했다. 어르신 우리 둘 중 한 사람만 편애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어린 피백에 반나절 휴가를 주신다면 이 늙은 올릭에게도 휴가를 주셔야죠. 당시 그는 스물다섯 살쯤 이었는데 항상 자기를 늙은이라고 불렀다. 반나절 휴가를 얻어서 뭘 하려고? 조가 물었다. 뭘 하려 구라뇨? 얘는 뭘 하는데요? 저는 얘가 하는 대로 할 겁니다. 올릭이 발끈해서 대답했다. 핍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다면 늙은 올릭도 읍내에 가면 되죠. 그가 대꾸했다. 둘 다 읍내에 가면 갔지 한 사람만은 못 갑니다.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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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조가 말했다. 흥분 할 일이 있으면 흥분 해야죠. 올릭이 투덜 거렸다. 읍내에 가는 사람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 이 대장간에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되죠. 사나이답게 공정하게 행동하세요. 조는 올릭이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올릭은 벌떡 일어나 용강로로 가서 뜨겁게 달아오른 철을 꺼내 그것으로 나를 치기라도 할 것처럼 내 앞으로 철을 들이밀었다가 내 머리 위에서 흔들더니 철을 모루에 놓고 망치질 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때리는 것 같았고 사방으로 튀는 불꽃은 나의 피인 것 같았다. 읽고 철이 씻고 망치질로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그는 다시 망치를 짚고 말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았니? 조가 물었다. 뭐 그렇죠. 올릭이 특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면 자네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 다같이 반나절 쉬도록 하지. 누나가 조용히 마당에서 우리 이야기를 엿듣고 있다가 목재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조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신같은 멍청이는 없을 거예요. 저런 볼성사나운 게으름뱅이들에게 휴가를 주다니 그런 식으로 임금을 낭비할 정도로 돈이 많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아주머니야 원하신다면 누구의 주인이라도 될 수 있죠? 올릭이 불쾌하게 빙글거리며 대꾸했다. 올릭 가만히 있어. 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야 나야 어떤 멍청이나 악당도 휘어잡을 수 있지. 특히 너희같이 멍청한 악당들 말이야. 강자가 심하시군요. 가절이 아주머님. 가만히 있으라니까 올릭. 조가 나지키 말했다. 핍 저 올릭이라는 애가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내 남편이 있는 데서 저자가 지금 날더러 뭐라 그랬냐고. 누나는 흥분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내가 본 모든 폭력적인 여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누나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누나의 경우 격정은 변명이 될 수 없었다. 누나는 자기도 모르게 격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격정에 빠지려고 애를 썼으며 정규적인 단계를 거쳐 무턱대고 격분했기 때문이다. 저 따위놈이 지금 나를 욕하는데 나를 보호해주겠다고 맹세한 저 멍청한 남편이란 인간은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내 마느라라면 당장 잡아채서 펌프 밑에 쳐박아놓고 펌프질을 하고 말 거야. 올릭이 이를 으르렁거렸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잖아. 조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세상에 쟤 말하는 것 좀 봐. 누나는 손뼉을 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바로 누나의 다음 단계였다. 누나는 손뼉을 치고 고함을 지르다가 이제는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고 모자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쳤다. 그것은 격정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였다. 이제 완전히 격정에 빠지는 데 성공한 누나는 문으로 돌진했다. 그러나 다행히 내가 문을 잠가두었다. 짬짬이 올릭을 만류했지만 무시당한 가엾순 조는 할 수 없이 벌떡 일어나 올릭에게 가서 자기와 누나의 일에 왜 참견하느냐며 사나이답게 한 판 붙어보자고 말했다. 올릭은 그렇잖아도 그러고 싶었다는 듯이 당장 방어 태세로 들어갔다. 그래서 두 사람은 타서 늘어붙은 앞치마를 벗지도 않고 두 거인처럼 맞붙어 싸웠다. 나는 그 마을에서 조와 싸워 이긴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올릭은 예전에 나와 싸웠던 그 창백한 꼬마 신사처럼 곧 석탄 가루 속에 내리꽂혔고 거기에서 금방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조는 문을 열고 창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누나를 안고 집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누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소했지만 누나는 조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버둥대기만 할 뿐 정신을 차릴 줄 몰랐다. 그리고 한바탕 소동 끝에 찾아오는 고요와 정적이 찾아왔고 나는 그런 정적 뒤에 오는 묘한 기분에 2층으로 올라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아래층에 다시 내려와 보니 조와 올릭은 대장간을 청소하고 있었고 올릭의 콧구멍 밑에 작은 상처가 하나 생긴 것 말고는 둘 사이에 싸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올릭의 상처는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보기 좋지는 않았다.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에서 맥주 한 병이 도착해 있었고 그들은 평화롭게 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폭풍 뒤의 고요함 덕분에 조는 안정적이고 철학적으로 변했는지 길가로 나를 따라와서 작별인사 조로 내게 조언을 했다. 빕 살다 보면 말이야 화가 나서 펄쩍 뛸 때도 있고 잠잠해질 때도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내가 어떤 부조리한 심정으로 미스 헤비샴의 집으로 향했는지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집 대문을 몇 번이나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가 마침내 초인종을 누리기로 결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그냥 갈까 말까를 얼마나 고심했는지도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다시 올 수 있다면 분명히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갔으리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초인종을 누르자 미스 사라 포켓이 문간으로 나왔다. 에스텔라가 아니라. 왜 여길 다시 왔지? 원하는 게 뭐니? 미스 포켓은 나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미스 헤비샴의 안부가 궁금해서 들렀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나를 들어오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를 들어오게 하고는 올라와도 좋다는 메시지를 갖고 왔다. 모든 것이 변함이 없었고 미스 헤비샴은 혼자 있었다. 너 왔구나. 그녀는 내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뭘 바라고 온 건 아니겠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부인 그저 부인 덕분에 도제 생활을 잘하고 있고 항상 부인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잠깐 잠깐 그녀는 늙고 힘없는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가끔 찾아와라. 내 생일날 와. 그녀는 갑자기 목청을 높이며 내 쪽으로 의자를 돌려앉았다. 너 에스텔라를 찾고 있구나. 그렇지? 사실 나는 에스텔라를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가 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에스텔라는 외국에 나갔다. 숙녀 교육을 받으러 말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지. 보는 사람들마다 예뻐졌다고 잔사를 보내지. 어떠냐. 그녀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지. 미스 헤비샴은 은근히 아기를 가지고 마지막 말을 하면서 불쾌한 웃음을 지었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 그녀가 그만 가보라고 말했기에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사라 포켓이 대문을 닫는 순간 나는 내 집과 내가 하는 일과 나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전보다 더 싫어졌다. 쓸쓸한 얼굴로 번화가를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가게의 진열대 앞에 서서 내가 신사라면 무슨 물건을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 웹슬 씨가 책방에서 나왔다. 그는 이제 막 육펜스를 주고 산 조지 바넬의 애절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함께 차를 마시기로 되어 있는 펌블츠크 씨의 머리에 그 책의 내용을 한 구절씩 새겨 넣을 작정이었는데 나를 보자 하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그의 낭독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붙들고 펌블츠크 씨의 응접실까지 같이 가자고 고집스럽게 권했다. 집에 일찍 가봤자 비참하기만 할 테고 날은 어둡고 길은 음산했기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와 상점에 하나둘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펌블츠크 씨의 집으로 향했다. 조지 바넬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 이야기를 다 읽는데 보통 몇 시간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날 밤에는 9시 30분까지 걸렸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야기를 중단하는 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괴롭지만 꾹 참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길이와 지루함의 문제였다. 진짜 괴로웠던 건 펌블츠크 씨와 웹슬 씨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넬과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동일시하는 거였다. 바넬이 탈선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진짜 사죄하는 심정이 되어야 했으며 펌블츠크 씨는 성난 눈으로 계속 나를 노려보았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내가 웹슬 씨와 함께 펌블츠크 씨의 집을 나선 건 깜깜한 밤중이었다. 음내를 벗어나니 짙은 안개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통행새의 징수문 가로등이 흐릿하게 평소에 있던 곳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불빛이 안개 속에 얹힌 고체처럼 보였다. 우리가 이런 걸 의식하고 늪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안개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바람 불어가는 쪽에 웬 남자가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올릭이었다. 올릭이 우리 쪽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왔다. 늦었네요. 내가 말했다. 그래 너도 늦었네. 올릭은 부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말일세 지적인 저녁을 보내고 오는 길일세. 조금 전에 공연으로 옷들여진 웹술씨가 대답했다. 올릭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뭐라고 중얼거렸고 우리 셋은 함께 걸어갔다. 나는 그에게 반나절 휴가를 읍내에서 보냈느냐고 물었다. 그랬지. 내가 나간 뒤로 곧장 너의 뒤를 따라갔어. 널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마 너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을 거야. 그건 그렇고 또 대포 소리가 났어. 울리기 말했다. 헐크 해서 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죄수들이 달아났나 봐. 해가 진 후 계속 대포 소리가 났어. 조금 있으면 또 날 거야. 그 말을 듣고 몇 미터도 못 가서 아직도 내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쾅하는 대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안개 때문에 약화되긴 했지만 탈주범들을 위협하며 추적하기라도 할 듯이 강가 낮은 지대를 따라 묵직하게 굴러갔다. 도망가기 좋은 밤이군. 올리기 말했다. 오늘 밤에는 탈주범들을 어떻게 잡아서 감옥 손에 싣고 갈지 궁금하군. 나는 그 말에 찔리는 데가 있어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올리기 흐주머니에 손을 꼭 찔러넣고 축 늘어져서 내 옆에서 걸어갔다. 길은 몹시 어둡고 습하고 지렀다. 우리는 흙탕물을 튀기며 걸었다. 가끔 감옥 손에서 나는 대포 소리가 우리 쪽으로 몰려왔다가 음침하게 강줄기를 따라 굴러갔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생각했다. 올릭은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럭저럭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을 지나가야 했다. 놀랍게도 밤 11시나 되는 늦은 시각에 술집이 술렁거렸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여기저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등불이 걸려있거나 올려져 있었다. 웹술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죄수가 잡혔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급히 달려나와 숨 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피임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빨리 가보자. 무슨 일인데요?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뛰어가면서 물었다. 올릭도 나를 따라 내 옆에서 뛰어갔다. 자세히 모르겠소. 조가절이가 외출하고 없는 동안 누가 침입했나 보다. 아마 탈주범일 거야. 누가 폭행을 당해 다쳤대. 우리는 더 이상 말하고 들을 여유도 없이 우리 집 부엌까지 단숨에 헐레벌떡 달려갔다. 부엌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부엌이나 마당에 모여있는 것만 같았다. 하사강 가 조 여자들도 한물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엌 한복판 바닥에 서있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뒤로 물러났고 그래서 나는 누나가 조의 아내로서 다시는 화를 내며 펄쩍 뛸 수 없는 운명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누나는 불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고 맨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조지 바닐로 가득 차있는 가운데 나는 처음에는 누나의 폭행 사건에 누구보다 내가 의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 아래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사방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걸 들어본 후 사건을 달리 보게 되었으며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았다. 조는 8시 15분에서 10시 15분 전까지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조가 거기에 있는 동안 누나는 부엉 문간에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농장 일꾼과 잘 자라는 밤인사를 나누었다. 그 일꾼은 누나를 본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9시 전이었다고만 추정했다. 조는 10시 5분 전에 집에 도착해서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도움을 구했다. 그가 집에 왔을 때 날록불이 평소보다 낮게 타는 것도 아니었고 초심지에 탄 부분이 특별히 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촛불은 꺼져 있었다. 집안 어디에도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다. 촛불은 부엉 문과 누나 사이에 있던 식탁에 놓여 있었고 누나가 날록불을 향해 서 있다가 뒤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았다. 촛불이 꺼져 있다는 것 이외에 누나가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 손수 어지럽힌 것 말고는 부엌에 달리 특별히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 눈에 띄는 한 가지 증거가 있었다. 누나는 묵직하고 묻인 무언가에 강타당했고 그녀가 엎어져 있는 동안 묵직한 무언가가 상당히 난폭하게 그녀에게 던져졌다. 조가 누나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녀 옆에 줄칼로 잘라낸 죄수의 족쇄가 놓여 있었다. 조는 대장장의 눈으로 이 족쇄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것이 오래전에 줄칼로 잘라낸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적자들의 구함소리가 헐크로 전해졌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족쇄를 조사하더니 조의 말이 맞다고 했다. 그들은 그 족쇄가 감옥손에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언제 그곳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간밤에 탈주한 두 죄수가 착용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두 죄수가 한 대 한 명은 이미 잡혔으며 그것도 족쇄를 그대로 차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나는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았다. 그 족쇄는 예전에 내가 알던 죄수의 것이 분명했지만 그 사람이 어제 그것으로 누나를 기습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그걸 소유하게 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 것 같았다. 언젠가 내게 줄칼을 보여준 낯선 남자가 떠올랐다. 그 외에 의심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사고가 난 날 누나와 싸운 올릭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올릭의 행적을 보면 그는 통행세 징수문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말한 것처럼 내가 읍내로 출발한 뒤에 곧 읍내로 나가 저녁 내내 돌아다니고 몇몇 술집에서 잠수부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게 목격되었고 나와 웹술시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사고가 난 날 누나와 싸웠다는 것 말고 특별히 그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누나와 싸운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했다. 누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수만 번도 더 싸웠으니까. 낯선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만일 그 사람이 내게 잘못 준 은행권을 찾으러 왔다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누나는 그것을 돌려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구나 언젠 같은 건 잊지도 않았다. 범인은 소리 없이 갑자기 들어왔고 누나는 미쳐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쓰러졌다. 어쨌든 내가 흉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니 온 몸이 우싹했다. 고인은 아니었다고 해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어린 시절의 주문에서 벗어나 조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을지 고민하느라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후 몇 달 동안 어느 하루는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기를 되풀이했다. 결국 논점은 그 비밀은 이제 해묵은 것으로 내 안에서 내 일부로 자라 내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였다. 지금까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에 만일 조가 내 말을 믿는다면 조와 나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지리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두려운 건 조가 내 말을 믿지 않고 개와 송아지 고기 커틀릿 이야기처럼 내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였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과 타협했다. 나는 항상 일이 생기면 옳고 그른 거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었던가. 나는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기회 같은 게 생기면 그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경찰과 런던에서 온 형사들이 2주 정도 우리 집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엉뚱한 사람들을 몇 명 연행했고 엉뚱한 생각을 하느라 열심히 머리를 굴렸고 정황에서 생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정황을 꿰맞추려 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표시를 내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 문간에 서 있었고 마치 범인을 잡은 것처럼 아리송한 태도로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과 형사들이 해산되고 한참 후까지 누나는 계속 아파 누워 있었다. 누나는 눈이 몹시 나빠져 물건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고 실제 물건 대신 찻잔이나 포도주잔 같은 허상을 보게 되었다. 귀도 많이 나빠졌고 기억력도 그랬고 말투도 어눌해졌다. 누군가가 부축해주면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도 누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건 글로 표현하도록 항상 석판을 옆에 두어야만 했다. 누나는 철자법이 엉망이었고 조는 읽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괴상한 혼란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해결사로 불려갔다. 그러나 누나는 성격이 많이 좋아졌고 인내심도 생겼다. 사지가 떨리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건 곧 그녀의 일상적인 상태의 일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두어달 간격으로 자주 머리에 두 손을 얹더니 그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 계속 우울한 정신창난 상태에 빠지곤 했다. 우리는 누나를 돌봐줄 적당한 간병인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마침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줄 상황이 발생했다. 웹슬시의 종조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비디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이다. 누나가 부엌에 다시 나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비디는 전재산이 든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그녀는 무엇보다 조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 선량한 사람은 수척해진 아내 때문에 항상 시름에 잠겨 있었고 저녁에 누나를 간호할 때면 촉촉해진 푸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누나도 한때는 좋은 여자였어 빕 하고 말하곤 했다. 비디가 어릴 때부터 누나를 연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누나를 잘 돌봐주자 존은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이따금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으로 기분전환을 하러 갔다.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답게 가엾은 조를 어느 정도 의심했지만 결국 그들도 그가 누구보다 선량하고 인정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비디가 우리 집에 와서 보여준 첫 번째 성과는 나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어려운 문제를 푼 거였다. 나는 그 문제를 풀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풀지 못했다. 누나는 그동안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석판에 T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는 힘을 다해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조와 나의 주위를 끌려고 했다. 나는 타르에서 토스트와 터브에 이르기까지 T로 시작하는 단어 중 생각나는 건 모두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그 글씨가 망치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누나의 귀에 대고 의기양양하게 망치라고 말했더니 누나는 식탁을 치면서 맞다는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망치란 망치는 하나씩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T자와 비슷하게 생긴 목발이 생각나서 마을에서 목발을 빌려 자신있게 누나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누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고 너무 세차게 흔드는 바람에 허약한 누나의 목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 은근히 겁이 났다. 누나는 비디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비디가 온 후에 다시 석판에 이 기호를 그렸다. 비디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내 설명을 듣고 누나를 한참 쳐다보고 조를 한참 쳐다보더니 대장간으로 달려갔다. 조와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그 뒤를 따라갔다.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비디가 활짝 웃는 얼굴로 소리쳤다. 올릭 그 의자가 분명했다. 누나는 그자의 이름을 잊어버려 망치로 그 사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올릭에게 부엌으로 좀 와달라고 했다. 그는 천천히 망치를 내려놓고 팔뚝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앞치마로 한 번 더 이마를 닦고는 특유의 구부정한 자세로 느릿느릿 걸어왔다. 솔직히 말해 나는 누나가 그 사람을 맹렬히 비난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뜻밖의 반응에 적잖게 실망했다. 누나는 그와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고 마침내 그를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와줘서 몹시 기쁘다는 표정이 역력했고 그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고 싶다는 몸짓을 했다. 누나는 그가 이런 대접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그를 찬찬히 살펴보고 그와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표현했다. 올릭은 구부정한 자세로 부엌에 들어와 나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 앞에 끈기있게 서있었다. 그날 이후 누나는 석판에 더 이상 망치를 그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규칙적인 도재생활의 일상에 빠졌으며 마을과 늪지대를 벗어난 건 내 생일날 미스 헤비샴을 한 번 더 찾아간 때 뿐이었다. 그날도 미스 사라 포켓이 문을 열어주었다. 미스 헤비샴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변함이 없었고 에스텔라에 대한 지난번과 똑같은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비슷한 말을 했다. 미스 헤비샴과의 만남은 몇 번밖에 되지 않았고 그녀는 날 내보낼 때 일기니를 주면서 다음 생일 때 또 오라고 말했다. 이것은 연례 행사가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가 돈을 더 바라고 그러는 거냐며 화를 내는 바람에 결국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음산한 낡은 집 어두컴컴한 방에 누런 빛 화장대 거울 옆 의자에 앉아있는 쇄약한 유령 등 그 이상한 집에서는 정지된 벽시계가 시간을 정지시킨 것처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비롯해 바깥 세상에 모든 것이 자라는 동안 그것은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 건 나의 생각이나 기억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다. 그것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영향으로 계속 속으로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고 내 집을 부끄러워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미미하게나마 비디의 변화를 의식했다. 비디는 뒤축 달린 신발을 신게 되었고 머리카락은 청결해져 반짝이게 되었으며 손은 항상 깨끗했다. 그녀는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명랑하고 건전하고 상냥했다. 그녀는 수수한 여자로 에스텔라와 같은 여자가 될 수 없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도 안 된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주의깊어 보인다는 것 달리 말하면 아주 예쁘고 곱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몰두하던 일에서 눈을 들었고 비디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 나의 실력을 한꺼번에 두 가지 방법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책을 베껴 쓰고 있었다. 내가 펜을 내려놓자 비디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바느질 하던 손을 멈췄다. 비디 넌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해내니? 너에 비해서 내가 멍청하거나 비디 내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다 해낸다는 게 뭐야? 난 모르겠는데. 비디가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받았다. 그녀는 집안일을 다 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해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뜻하는 걸 더욱 놀랍게 만들기는 했지만 내가 뜻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비디 내 말은 넌 어떻게 집안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는 걸 다 배우고 또 날 따라잡느냐는 거야. 나는 생일에 받은 돈과 용돈의 많은 부분을 지식을 얻는 데 투자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가 알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지식은 충분히 그 값을 했다고 지금도 확신한다. 넌 어떻게 그걸 다 해내느냐고 내가 묻고 싶은데 비디 가 말했다. 나야 뭐 밤에 대장간에서 돌아오면 다들 봐서 알겠지만 공부에 몰두하잖아. 하지만 넌 공부에 몰두할 수 없잖아 비디 나는 그걸 잡아채야 한다고 생각해. 비디 는 조용히 말하고는 바느질을 계속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바느질을 계속하는 비디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의 전문용어와 다른 종류의 직업이름과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를 나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그녀는 내가 아는 것이면 무엇이든 알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그녀는 이미 대장간 일에 대해 나 못지않거나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비디 넌 모든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집에 온 후에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봐. 비디 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다. 하지만 너의 첫 번째 선생님은 나였어. 그렇지?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말했다. 비디 왜 그래?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울고 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비디는 웃으면서 고개를 들었다. 왜 내가 울었다고 생각하지? 그녀의 바느질감에 눈물이 떨어져 반짝이지 않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맵술씨의 종조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녀가 견뎌야 했던 단조롭고 힘든 생활을 생각해 보았다. 항상 잡아주거나 어깨를 부축해줘야 했던 고약한 할머니와 함께 초라하고 작고 시끄러운 야간 학교 겸 가게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의 절망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지적인 불평과 불만을 처음 느꼈을 때 도움을 청한 사람이 비디인 것을 보면 그 힘든 시절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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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놓음으로써 더 큰 호의를 베풀어야 했다. 맞아 비디 내 첫 번째 선생님은 너였어. 나는 생각을 정리한 후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부엌에 이렇게 함께 있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말이야. 어머나 가엾어라. 비디는 깜빡 잊고 있었다는 듯 누나를 쳐다보며 그렇게 말하고는 벌떡 일어나 누나에게 다가가 불편한 곳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비디 그렇다면 우린 예전처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 너에게 의논할 일이 있어. 비디 다음 일요일에 조용히 늪지대를 산책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 그때 누나는 혼자 남겨둘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에는 조가 기꺼이 누나를 돌봐주겠다고 나섰고 비디와 나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여름이었고 날씨는 화창했다. 우리는 마을을 지나 교회를 지나 교회의 묘지를 지나 늪지대로 가서 지나가는 돛담배의 돛을 바라보았다. 나는 늘 그랬듯이 눈앞의 전경에서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를 떠올렸다. 우리는 강가로 나가 강뜨기 앉았고 발치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는 강물 소리에 주인은 더 적막해 보였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비디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꼭 비밀로 지켜달라고 조건을 단우 말했다. 비디 나는 신사가 되고 싶어 어머나 피입 내가 너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비디 내가 신사가 되고 싶어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나는 약간 힘주어 말했다.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겠지만 빕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니? 비디 나는 지금 이대로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 내 직업이나 생활에 염증이 나. 난 계약에 묶인 이유 행복한 적이 없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안달이 나서 언성을 높였다. 바보 같은 소리라고? 비디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그랬다면 미안하구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는 다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만 을 바라. 비디 나는 이곳에서는 결코 편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거야. 비참하기만 할 뿐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다면 말이야. 어쩌면 좋으니? 비디는 치근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나도 종종 내가 치근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비디가 내 감정을 말로 해주니 원통함과 괴로움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말이 옳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옛날에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양조장 담을 발로 차며 분풀이 하려 했듯이 내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있는 짧은 풀을 마구 쥐어뜯으며 비디에게 말했다.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잡고 어릴 때 반만이라도 대장간을 좋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겠지. 그러면 너와 나 그리고 조는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내가 도제 수습을 마치면 조의 동업자가 될 수 있을 거고 세월이 좀 더 지나면 너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화창한 일요일이면 바로 이 강둑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난 너한테 잘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비디? 비디는 지나가는 배를 쳐다보며 한숨을 짓고는 대답했다. 그래 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것은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나쁜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풀을 좀 더 쥐어뜯어 풀립을 한두게 작은작은 씹으면서 말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거칠고 쳐내. 누군가가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 비디는 갑자기 나에게 고개를 돌려 돛담배를 쳐다볼 때보다 훨씬 더 주의깊게 나를 쳐다보았다. 피입 그건 사실도 아니고 점잖은 말도 아니야. 그녀는 다시 돛담배로 눈을 돌리며 말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나는 당황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꾹꾹 숨겨둔 말을 내뱉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미스 헤비샴의 집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말했어.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나는 그녀를 몹시 사모 하고 그녀 때문에 신사가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미치강이처럼 고백하고는 풀을 뜯어 강물에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강물에 뛰어들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신사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녀를 얻기 위해서 신사가 되고 싶은 거야? 비디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조용히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만일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에는 나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만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일 그녀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에는 이것 역시 나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만 그런 여자는 얻을만한 가치가 없을 거야. 그녀의 말은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한 바로 그대로였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자신에게 타이르고 있던 바로 그대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반한 가엾은 시골 촌놈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남자들도 매일 빠져드는 모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 나는 그 말과 함께 양옆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쥐어뜯었다. 비디는 현명한 여자였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험한 일을 하느라 거칠기는 했으나 포근한 손으로 나의 손을 하나씩 잡아 조심스럽게 내 머리에서 손을 떼어내고 달래듯이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그러는 동안 나는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악용당하고 있다는 막연한 확신에 그 옛날 양조장에서 그런 것처럼 소매에 얼굴을 묻고 살짝 울었다. 핍 한 가지 일은 기뻐 비디가 말했다. 그건 말이야 네가 나를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로 생각해줬다는 거야. 또 한 가지 깊은 일이 있는데 그건 내가 너의 비밀을 평생 지켜줄 거란 거야. 내가 너의 첫 번째 선생님이니까 자신도 배울 게 많은 보잘것 없는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지만 이제 넌 그 선생님보다 훌륭해졌으니까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을 거야. 비디는 나를 위해서 조용히 한숨 짓고 강뚝에서 일어나면서 생기 넘치는 명랑한 어조로 바꿔 말했다. 핍 좀 더 걸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까? 비디 너에게 언제나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핍 내가 신사가 될 때까지? 난 신사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너에게 말할 거리가 있을 때만 이 아니야. 넌 나에 관해서 모두 알고 있으니까. 비디는 돛담배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고는 좀 전에 명랑한 어조로 돌아가 다시 말했다. 좀 더 걸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까? 나는 좀 더 걷자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걸었다. 여름 오후는 여름 저녁으로 바뀌었고 주변은 매우 아름다웠다. 나는 이런 환경에 내가 자연스럽고 건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듯이 결국 벽시계가 정지된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상대방을 알거지로 만드는 카드놀이를 하면서 에스텔라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건전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 나의 머릿속에서 그녀에 관한 모든 기억과 환상을 지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겠다는 각오로 일터로 돌아가 일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만일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게 비디가 아니라 에스텔라라면 그녀는 분명 나를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하지 않느냐고 자문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점에 관해 확신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 너는 정말 바보로구나 나는 혼잣말을 했다. 비디와 나는 걸으면서 많은 말을 주고받았고 비디가 하는 말은 모두 옳은 것 같았다. 비디는 모욕적이지도 변덕스럽지도 않았고 오늘은 비디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릴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고통을 주는 데서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만을 느낄 것이고 내가 고통스러워 하면 나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그런 비디를 어떻게 에스텔라보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비디 내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디에게 말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비디 너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린 오랜 친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겠지? 그럼 괜찮고 말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날 위해서도 좋을 텐데 하지만 빕 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문제를 몇 시간 전에 논의했다면 몰라도 그날 저녁에는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비디는 자기는 확실히 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나도 속으로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그 점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듣기 거북했다. 교회 묘지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강뚝을 건너가고 수문 근처의 층계를 올라가야 했다. 그때 수문 에선지 수풀 에서인지 늑지대 에서인지 늙은 울릭이 나타났다. 이봐 둘이 어디에 가는 거야? 그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가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는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라는 말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는 그 단어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모욕하고 야만적으로 해로운 어떤 생각을 전달할 때 꼭 사용했다. 내가 더 어렸을 때는 그가 나를 개인적으로 혼낸다면 아마 날카로운 갈고리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던 비디가 목소리를 죽여 조용히 말했다. 빕 저 사람이 곁에 오지 못하게 난 저 사람이 싫어. 나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나는 그에게 우리를 집까지 데리고 가겠다니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끼리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에 너터루 숨을 지으며 물러나기는 했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계속 구부정하게 우리 딜을 따라왔다. 나는 누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기습 사건에 그가 관련됐을 거라고 비디가 의심하는지 궁금해서 그녀에게 왜 그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왜 싫어하느냐고? 그녀는 구부정하게 우리 딜을 따라하고 있는 그를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면서 말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자가 널 좋아한다고 말했어? 나는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 하지만 내 눈과 부딪힐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 비디는 다시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면서 말했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증거로 이 말이 아무리 기발하고 특이하다고 해도 나는 그 해석의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올리기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나에 대한 모욕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라가 치밀었다. 하지만 너와는 아무 상관 없잖아. 비디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 비디 나와는 아무 상관 없어. 하지만 그냥 싫어. 찬성할 수가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지만. 맞아. 하지만 저자가 너의 동의 아래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거라면 너를 좋지 않게 볼 거라는 걸 알아도. 나는 그날 밤 이후 올릭을 지켜보았으며 그가 비디 앞에서 좋아 어쩔 줄 모르는 표시를 낼 만한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런 표시를 못하게 막아버렸다. 누나가 갑자기 그를 좋아하는 바람에 그는 조의 대장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를 해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내 의도를 잘 알고 있었으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지만 거기에 대해 보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이 예전처럼 혼란스럽지 않았기에 비디가 에스텔라보다 훨씬 더 낫고 내가 타고난 대로 평범한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기 존중심과 행복을 안겨주는 충분한 수단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와 계절에 따라 예전보다 몇만 배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조와 대장간에 대한 내 불만은 사라지고 내가 조와 동업자가 되고 비디와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정당한 길로 성숙해 가고 있다고 확실하게 결정하려는 순간 갑자기 미스 헤비샴 시절에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파괴적인 미사일처럼 내게 쏟아져 나의 판단력을 흩뜨렸다. 흐트러진 판단력을 다시 수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어떤 때는 그것을 미처 수습하기도 전에 어쩌면 도제 기간이 끝나면 결국 미스 헤비샴이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되리라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에 그것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다. 도제 기간이 끝나도 감히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도제 기간은 만기까지 가지 않고 중단되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조의 도제가 된 지 4년째 되던 해의 어느 토요일 밤 이었다. 사람들은 술집 3명의 유쾌한 뱃사공 날로가에 모여앉아 맵술시가 읽어주는 신문기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맵술시는 눈썹까지 시뻘겋게 핏대를 세우며 기사를 낭독했다. 그는 기사에서 혐오스러운 형용사가 나올 때마다 혼자 희직 웃었으며 자신이 배심원의 앞에 선 증인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실감나게 연기를 했다. 그는 낭독을 즐겼고 우리도 그것을 즐겼으며 모두들 유쾌하고 편안했다. 이렇게 안락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살인사건을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나는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신사가 내 맞은편 긴 나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우리를 구경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잔뜩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커다란 집게손가락 측면을 물어뜯었다. 낭독이 끝나자 낯선 신사가 웹술시 에게 말했다. 당신 마음에 들도록 판결을 내리셨겠죠 분명히?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그 사람이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유죄라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히 유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웹술시의 말에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다같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판결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나라의 법은 누구든 입증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유죄라고 입증되기 전에는 무죄라고 추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낯선 신사가 말했다. 신서양반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웹술시는 대답을 망설였다. 내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는 거만하게 심문하는 자세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일어서서 집게손가락으로 웹술시를 가리키다가 다시 손가락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웹술시가 말했다.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신사는 웹술시에 대해 그런 권리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웹술시를 추궁했다. 웹술시가 나는 다만 이라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낯선 신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증인들이 아직 반대 신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웹술시는 대답을 망설였고 우리는 그런 웹술시에게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도와드리죠. 당신이 지금 읽은 그 신문을 펴보십시오. 그 신문에 그 죄수가 그의 법률 고문들이 그에게 답변서를 유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막 신문을 읽었소. 웹술시가 말했다. 이제 막 읽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이제 막 신문을 읽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아니죠. 기사 맨 위가 아니라 어쩌면 몰라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맨 아래를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동안 웹술시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여기 있군요. 그럼 그 구절을 읽고 그 죄수가 법률 고문들에게 답변서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군요. 그게 당신의 대답이군요. 낯선 신사는 웹술시를 향해 오른손을 뻗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모두 웹술시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신사는 손가락으로 계속 웹술시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불려갈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불행한 웹술시가 너무 지나쳤으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무모한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설득당했다. 낯선 신사는 권위있는 확고한 태도로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 대해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긴 나무의자 등 뒤에서 날로 앞으로 나와 왼손인 호주머니에 넣고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계속 물어뜯으며 서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대장장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름은 조가절이라고 하더군요. 누가 조가절이시입니까? 전데요. 조가 말했다. 낯선 신사가 조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당신에게 비비라는 도제가 있습니까? 그 젊은 친구도 이 자리에 있나요? 내가 여기에 있다고 소리쳤다. 낯선 남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미스 헤비샴의 집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계단에서 마주친 신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나는 그 사람이 긴 나무의자에 기대했을 때부터 알아보았지만 이제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마주선 자세에서 그의 큰 머리 거무스름한 살색 움푹 들어간 눈 짙은 검은 눈썹과 굵은 시곗줄 거뭇한 코스염과 구레나룻 자국 심지어 큰 손에서 나는 독한 비누 냄새까지 다시 한번 그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두 분과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는 천천히 나를 뜯어보면서 말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두 분의 집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하긴 좀 곤란한 내용이라서요. 두 분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친구분들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가운데 조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술집을 나와 역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도중 신사는 이따금 나를 쳐다보았고 이따금 손가락 측면을 물어뜯었다. 집이 가까워지자 조는 이것이 인상적이고 기념할 만한 만남이라는 것을 막연히 감지하고 먼저 집에 가서 정면 현관문을 열었다. 우리는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켜진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낯선 신사가 테이블에 앉아 촛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수첩을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수첩을 다 읽고 나서 치운 다음 촛불을 약간 옆으로 밀어넣고 뭐가 뭔지 구분하려는 듯 조하 내 쪽의 어둠을 응시했다. 내 이름은 제거스입니다. 런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꽤 유명한 편이죠. 두 분과 처리해야 할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왔는데 이건 원래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란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자문만 부탁받은 것이라면 굳이 여기에 오지 않았겠지만 자문만 부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 대리인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지 일어서서 한쪽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등받이에 다리를 기대고 다른 한쪽 발로 바닥을 딛고 서 있었다. 조가절이 이 젊은 친구를 당신의 도제 신분에서 불어달라는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요청하고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제 계약을 해지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가로 뭘 바라지는 않습니까? 비배의 장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내가 뭘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겁니다. 조가 노려보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건 내 말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뭘 바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거스는 그렇게 욕심 없는 조를 바보 쳐다보듯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호기심과 놀라움 사이에 너무나도 당황해서 그가 꼭 그런 눈으로 쳐다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번복하지 마십시오. 누가 번복한답니까? 조가 말했다. 그럼 다시 이 젊은 친구 얘기로 돌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친구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겁니다. 조와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쳐다보았다. 제거스는 손가락으로 비스듬하게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이 젊은 친구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거라는 말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친구가 현재의 집과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신사로 교육받는 것 달리 말하면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청년에게 걸맞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그 재산의 현 소유주의 바람입니다. 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황당하게 짝이 없는 내 환상이 냉정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실현된 것이다. 미스 헤비샴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작정인 것 같았다. 핍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첫째 내게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앞으로도 자네가 핍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했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그런 간단한 요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보네. 하지만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하게 나의 가슴은 빠르게 두방망이질 하고 귀에는 노래소리가 윙윙거려 나는 이의가 없다고 겨우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네. 또 하나 자네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이름을 본인이 밝히고 싶어 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걸세. 그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네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네. 그 사람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렇게 할지는 나도 모르네. 어쩌면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나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그 사람에 대한 암시나 언급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 말게. 마음속으로 의욕이 생기더라도 자네 혼자 간직하고 말일세. 이런 금지의 이유는 우리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네. 그건 자네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네. 그 사람은 자네에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그 사람과 나 둘만 알고 있네. 이것 역시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데 비하면 그리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라고 보네. 하지만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하게 분명하게 나는 다시 한번 이의가 없다고 더듬더듬 대답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네. 그렇다면 핍군 계약 조건은 그게 전부일세. 그는 나를 핍군이라고 부르고 내게 친근하게 굴었지만 아직도 으스대며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말하는 도중 가끔 나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에 간해 다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지. 내가 여러 번 상속받을 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자네에겐 상속받을 유산만 주어지는 게 아니네. 내 손에는 이미 자네가 신사로서 적합한 교육을 받고 후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돈이 들어와 있네. 나를 후견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걸세. 내가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는데 그는 내 말을 가로막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아참 나는 이미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보수를 받았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나서서 일하지 않지. 자네는 달라진 신분에 걸맞게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단 계약이 발효되면 그 혜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걸맞게 생활해야 할 걸세. 나는 그렇지 않아도 항상 그런 생활을 갈망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 갈망은 이제 과거지사로 묻어버리게 빚군. 지금 당장 적당한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했던가? 어떤가?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제 자네의 성향을 알아보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진 않지만 이게 내 임무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네. 자네가 특별히 원하는 가정교사가 있나? 나는 비디나 웹술씨의 종조모 외에는 가정교사라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당할 것 같군. 제거스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신사는 매튜 포켓이라는 사람일세.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미스 해비샴의 친척 카밀라 부부가 말하던 사람 미스 해비샴이 세상을 떠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웨딩 테이블에 눕혀졌을 때 그녀의 머리맡에 서게 될 사람의 이름이 매튜 포켓이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 제거스는 재빨리 내 표정을 보고는 눈을 감고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사람 이름을 들어봤다는 건가?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사람을 가정교사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걸세. 나는 그의 추천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았다. 그게 아닐세 젊은 친구 생각을 해보게. 생각해보아도 별 수 없어서 나는 그의 추천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게 아닐세 젊은 친구 절대 절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선 안되네. 자네는 아직 나하고 계약하기에는 너무 어려. 그러니 추천이라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닐세. 핏군 다른 말을 생각해보게. 나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가 매튜 포켓을 언급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결락군. 제거스가 감탄했다. 나는 기꺼이 그 신사분을 가정교사로 시험해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좋아. 시험은 그 사람 집에서 해보는 게 좋겠네. 방법은 내가 주선할 거고 그 사람 아들이 런던에 있으니까 먼저 그 친구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 언제 런던에 올 건가 나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던 조를 쳐다보면서 곧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우선 런던에 오려면 새 옷이 몇 벌 있어야 할 거야. 작업복이 아닌 걸로 출발은 일주일 후에 하게 돈이 좀 필요할 텐데 20 긴이면 되겠나 그는 상의에서 천천히 지갑을 꺼내 20 기니를 세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의자에서 발을 내려놓고 의자에 걸터 앉아 나에게 돈을 내밀고 지갑을 흔들면서 조를 쳐다보았다. 조 가저리씨 좀 놀라신 것 같군요. 놀라죠. 조가 단호하게 말했다. 방금 전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그야 정말이죠. 정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거스는 계속 지갑을 흔들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보상으로 선물을 주라고 지시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엇에 대한 보상이죠? 조가 물었다. 도제를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죠. 그러자 조는 여성처럼 부드럽게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후 가끔 조를 증기해머 같다고 생각했다. 힘과 부드러움이 결합되어 있는 증기해머 사람을 때려 눕힐 수도 있지만 달걀 껍데기를 깔 수도 있다. 피비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간에서 나와 최고의 우정을 나눈 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하디 착한 조 나는 배음망덕하게도 한시바비 그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는 대장장애의 근육질 팔로 눈물을 닦고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느라 넓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목이 메고 있었다. 언제나 충실하고 다정한 조 나는 내 팔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천사의 날개가 살랑거리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떨리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조를 격려했다. 나는 앞으로 찾아올 부의 미로에 빠져 조와 함께 걷던 길을 더듬어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조에게 우리는 최고의 친구였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조를 위로 위로 했다. 그는 자유로운 한쪽 손목으로 눈을 꾹꾹 눌렀지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제거스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조에게서는 동네 바보의 모습을 나에게서는 그런 바보의 보호자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그는 흔들거리기를 중단한 지갑의 무게를 손으로 가늠해 보면서 말했다. 조 가저리씨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오. 나에겐 미봉책이란 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라고 위임받은 선물을 받을 작정이라면 지금 당장 말하시오. 그러면 받게 될 거요. 하지만 반대로 제거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가 갑자기 사나운 권투선수처럼 제거스에게 달려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나를 약올리거나 골탕 먹이기 위한 거라면 어디 한판 붙어봅시다. 당신이 남자라면 한판 붙어보자 구요. 그게 목적이라면 한판 붙고 그게 아니면 당장 그 입 좀 담으시오. 나는 제거스에게서 조를 떼어냈고 그는 곧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강요 당하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말했다. 제거스는 조가 달려들 때 얼린 의자에서 일어나 문간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다시 들어올 기밀을 보이지 않고 문간에 서서 작별 인사를 했다. 빕군 신사가 되려면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게 좋겠네. 출발일은 일주일 후로 하고 그 전에 내 주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두겠네. 런던의 역마차 사무실에서 전세마차를 타고 곧장 날 찾아오면 될 걸세. 그리고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게. 나는 그 책임에 대해 보수를 받았고 책임을 다했을 뿐이네. 그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그는 손가락으로 우리 두 사람을 가리켰고 주를 위험인물로 보고 얼른 집을 나섰다. 나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전세마차를 세워둔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술집으로 가고 있는 제거스의 뒤를 쫓았다. 제거스씨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 뱃사공 그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당신의 지시대로 따르려면 미리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작별인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작별인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될 것도 안 될 것도 없지. 그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마을에 사는 분이 아니라 읍내에 사는 분이라서요. 괜찮아 안 될 것도 없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조는 이미 정면 현관문을 잠그고 무릎에 손을 얹은 채 타오르는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부엌 날로가에 앉아있었다. 나도 날로가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나는 푹신하게 쿠션이 들어간 구석 의자에 앉아있었고 비디는 날로 앞에 바느질감을 들고 앉아있었다. 비디 옆에 조가 앉고 나는 조 옆의 구석자리인 동시에 누나의 맞은편에 앉아있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를 쳐다보기가 더 어려워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 비디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빅. 내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는 계속 무릎에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달아나기라도 할 것처럼 무릎을 꽉 쥐고 불길을 바라보았다. 조, 조가 말했으면 좋겠어요. 빅이 돈 많은 신사가 될 것 같아. 빅,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빈다. 조가 말했다. 미디가 바느질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조는 무릎을 진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축하한다는 그들의 말에는 슬픔이 약간 배어있었다.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나는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 은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사항을 비디에게 인상 깊게 알려주려고 했었다. 나는 은인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는 내가 정체불명의 후원자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디는 불길을 향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느질감을 챙겨들고는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말했고 조는 계속 무릎을 꽉 쥐고 알아 알아 나도 조심할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나를 축하해주고 내가 신사가 된다니 정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나는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비디는 누나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누나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비디를 따라 피비니 재산이니 하는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누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 테고 누나의 정신 상태는 점점 몽롱해지고 있었다. 나도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겠지만 조와 비디가 다시 명랑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자 나는 상당히 우울해졌다. 물론 나의 행운이 불만스러워 그랬을 리는 없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 스스로 불만스러워 그랬을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무릎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턱을 쾌고 앉아 날로뿌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내가 떠난다는 것과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다지 유쾌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들은 종종 나를 쳐다보았고 특히 비디가 더 많이 그랬다. 하지만 말이나 몸짓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하늘이 알고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간에서 밖을 내다보곤 했다. 우리는 여름밤이면 시원한 밤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엉문을 열어두었다. 나는 미안하게도 그때 내가 눈을 들어 쳐다본 별들을 그동안 내 삶과 함께 해온 촌스러운 물건들 위에 빛나는 보잘것 없는 초라한 별들이라고 생각했다. 조, 토요일 밤이에요. 이제 닷새 남았어요. 치즈빵과 맥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을 때 내가 말했다. 조의 목소리가 맥주잔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그래요. 금방 지나가죠. 비디가 말했다. 조, 생각을 해봤는데요. 월요일에 읍내에 나가서 새 양복을 맞출 때 재단사에게 양복이 다 되면 그 집으로 내가 찾으러 가거나 펀블 축구시댁으로 갖다 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비, 허블씨 부부도 새 신사복을 입은 너의 모습을 보고 싶을 거야. 조는 왼손 손바닥에 올려놓은 치즈빵을 부지런히 썰면서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내 빵을 보고는 우리가 서로 빵 크기를 비교하며 먹던 때가 생각나는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웹술씨도 보고 싶을 테고 세 명의 유쾌한 뱃사공 사람들도 모두 기뻐할 거야, 빕. 조, 내가 피하고 싶을 거야. 내가 피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야단벅석을 떨고 거칠고 천하게 구는 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그렇겠구나, 빕. 조가 말했다. 너의 모습을 나랑 가저리씨 누나에게 언제 보여줄지는 생각해봤니? 우리에게는 보여줄 거지? 그렇지? 누나의 접시를 들고 앉아있던 비디가 물었다. 비디, 넌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 도저히 널 당해낼 수가 없어. 나는 약간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비디는 항상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조가 말했다. 비디, 그렇잖아도 내가 막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떠나기 전날 밤에 양복을 보따리에 싸들고 와서 보여줄 작정이었어. 비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잘자라는 인사를 다정하게 주고받고 내 방으로 올라왔다. 작은 침대에 앉아 이제 곧 더 높은 곳을 향해 영원히 이별하게 될 초라한 작은 방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어린 시절에 생생한 추억이 가득한 방이다. 나는 예전에 대장강과 미스 헤비샴의 집 사이에서 비디와 에스텔라 사이에서 자주 혼란을 느낀 것처럼 그 방과 내가 가게 될 더 좋은 방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다락방 지붕은 하루 종일 햇빛을 받기 때문에 방 안이 더웠다. 창문을 열고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니 조가 어두컴컴한 아래층문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비디가 나와 그에게 파이프와 불을 건네주었다. 그는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방 바로 밑에 있는 문간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웠고 비디도 조용히 그에게 말을 건네며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몇 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더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창가에서 물러나 침대 옆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앉았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 첫날 밤이 나에겐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고 낯설게 느껴졌다. 열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조의 파이프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이 조가 나에게 보내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이제는 침대가 불편하게 느껴졌으며 그 안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조금씩 나아가셨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안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하게 잠이 남은 것이다.